조금 불안한데 뒤에서 때리지마 보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때리면 안돼 자 여기 파록색 돌 꼽고 여기 뽀개고 아 맨날 유튜브를 보시다가 생방송 오신거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봐주셔도 되게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맨날 방송하면은 지금도 녹화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 유튜브로 또 올라갑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용가리 많은데? 아 무서운데? 아 용가리 뭔가 할거같아 한두마리가 아니야 용가리가 아 유튜브 보고있어요?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여튼 유튜브 많이 봐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방송은 그 뭐야 어 어디갔어 없네 자 이거 먹고 빛나는 색이서 좋다 오 야 잠깐만 아니야 이거 이거 풀강에서 맞아 위에 또 용가리가 있죠? 어 이 애들 뭐지? 얘들 좀 불안한데? 언젠간 나의 등을 칠거 같은데 용가리들이 용가리들이 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 위에 좀 불안한데 용가리 계속 저러고 있는게 되게 불안합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에 몽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올라가보죠 어 어 파소병 얘는 잡고요 한방 한방 아 어 어 어 죽어 인마 어 그만하고 죽으라고 좋아요 죽어요 아 이 용가리들 다 잡아야나 타켓이 안잡히더라고 잡고 싶어도 자 내려가면 혹시 미미 아니군 좋아 먹어주고 여기서 원반 좋아 어 이거 뭐야 아 또 레이네 아니야 작은 사인은 별로 소환해도 별로 없는다 큰걸 큰걸 소환해야지 일단 때리고 오지마 오지마 가 인마 막아도 아프다는거 그 방패가 그 방패기 허접사요 이거 파이템 먹고 아 뭐지 아 얘들 타켓이 안잡혀 어 어 이제 진짜 좀 불안합니다 어 저 둘 제 등을 한번 칼침을 한번 꽂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아마 예전에 삼용반지가 나왔는데 세번째 어 여기 나오네 오케이 그럼 반지교체 두번째 용의 반지보다 세번째 용의 반지가 훨씬 좋죠 자 위에 이제 압령 압령이 출현했습니다 mpc 압령이죠 mpc 압령 저 용 코스트에 해논 그다지 뭐 센 애는 아니니까 자 여기 눈치봐서 오지마 거기서 그냥 맞아 죽어 인마 그렇지 응 오지마 인마 응 오지마 인마 응 오지마 그렇지 형은 암수사 아니야 암수사 가까이 오면 그냥 죽는거야 법사 법사 그 유명한 좋아 이거는 이제 용 그 용 고령 고령? 고령에 맞나? 그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달걀 화석이죠 이게 있어야지만 그 뭐지 고령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어 네 어서오세요 어빌리티 오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여기 뭐 저 하여튼 용갈이가 대치 상태만 되면은 여기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뭐 비교적 쉽게 왔습니다 어 뭐야 방금 뭐 절정이야 어찌구저찌구 그랬는데 암소리인가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아직 암솔 먹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안 움직여요 그 얘랑 동족인 뭐 용의 어금니 비아드 계속 잡았는데 아직까지 안 움직이네 언제쯤 움직일려나 아 파스콘을 그냥 지나치면 대치상태가 되는 거야? 근데 파스콘은 피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 놔둬 응? 그니까 오 봐 다 인사해 헬로 헬로 이건 뭐야 이건 어 얘는 타깃이 잡힌데 왠지 느낌이 안좋아 얘 안 때리는게 좋을 것 같애 어? 쟤 때렸다가 괜히 그 적대적이 될 것 같애 아 뭐야 야 야 갑자기 또 어? 갑자기 왜 날 때리는거야 가만히 있다가 어? 나 일부러 죽이지도 않았는데 어이 무서... 뭐야 허허허허허허 어? 아 그냥 지나쳐 아니야 아니야 중간에 그 파스꾼들 없었는데 분명 어 파스꾼 없었어 어 참 신기하네 좋아요 하여튼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죠 자 용갈이 아저씨 토킹어바우 어? 나의 말좀 들어줘 안개가 누르기 시작했어 또 변하려는 것인가 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1절만 해 좋아 회색 안개 핵 드디어 먹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용갈이 한번 잡아볼게요 그다지 뭐 어렵진 않아요 어 몇대 때리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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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고 일어나죠 아 야 이거 아 요 때 때려야 하는데 깜빡했다 아 펄트를 다 까먹었다 오? 잠깐만 눈빛 싸움하고 오케이 날개피면 뒤로 뒤로 가고 아 깜빡했어 좋아 발을 오므리면 앞으로 달라붙어야 하는거죠 깜빡했어 깜빡했어 좋아요 이렇게 발을 오므리면 달라붙어서 다리쪽에 다리든 어디든 예 마법으로 예 대박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잠시 비교적 시원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날개삐면은 점프하니까 뒤로 달리고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거의 패턴사움입니다 패턴 용가리가 어떤 패턴을 지는지 딱 보고 그거에 맞춰서 대처해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 다리 오므면 또 앞으로 가서 예 좀 마법 써주면 됩니다 좋아요 내 방 내 방 와 내 방 때리고 자 이제 또 한번 얼굴을 맞대고 예 날개피죠 그럼 뒤로 뒤로 가는겁니다 어느정도 이게 꽤 멀리 가야합니다 안그러면 이 불 반경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차피하는 순간 죽는 수가 있어 다리모음은 또 앞으로 가서 좋아요 빠악 아 이거 약하다고 해야하나 별로인데 그냥 이걸로 때리는게 좋을 것 같아 좋아 또 날개피죠 잘 봐야합니다 가끔 저렇게 제자리에서 점프하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뛰거나 뒤로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로 뛰면은 그나마 상관없는데 앞쪽으로 뛰면은 옳지 아파요 뭐 뭐 여기 그냥 뭐지도 않고 그냥 뒤로 달렸는데 갑자기 죽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용관의 얼굴 보고 좋아요 날개피죠 잘 봐야합니다 앞으로 뛰는지 뒤로 뛰는지 여기 또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또 달려가다가 또 시간 다 돼서 죽습니다 어느정도 딱 거리 유지하고 예 뭐 배달이 어렵지 않네요 아직까지는 얘가 꼬는 페탈 없이 그냥 무난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자 딴짓거리 하지말고 예 저거 봤죠 뒤로 뛰었잖아 뒤로 앞으로 뛴게 아니고 뒤로 뛰었잖아 이럴때 예 이럴때 거리 유지하면서 예 너무 뒤로 멀리 가지 말고 그 딱 그 뭐야 용 용 용 용 용 그니까 보면서 뒤로 가야합니다 괜히 무작정 가면 안되고 예 어이 뭐야 아야 아무거나 하지마 그런거 어 야 날 봐 날 봐 눈빛교환 해야지 좋아요 다리를 모으면 또 부가하는거죠 아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또 눈빛교환하고 어디로 가는지 보여줘 날개피죠 뒤로 가는겁니다 자 불사면 어느정도 거리 유지하고 자 내려올때 좀 또 달려가서 또 눈빛교환 찌릿 에 어 야야야야야야 아 쫌 내가 아는 아는걸 행동하라고 모르는거 하지말고 자 눈빛교환 또 자꾸 옆으로 돌래 아 또 또 날개팠어 어이 무서워 가만히 쓰라고 모순문패털 하지마 제발 다리 모아 다리 그렇지 그걸 말했다 거의 다 잡았네요 아 마법이 조금 부족할거 같은데 뭐 부족한건 다른 마법으로 어 네 어서오세요 JYJ0204님 네 어서오세요 어 날개피우면 또 뒤로 자 물사는거 지켜봐주고 문 나면 또 앞 앞으로 달려가서 다리 모으고 그렇지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 HP 정말 많이 뺐죠 다리 한번 더 모아라 아 날개피면은 뒤로 달려가주는 겁니다 어 아 진짜 그 입에서 이렇게 얘처럼 불을 뿜을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어 그 뭐야 호란말로 어 우리가 자주 쓰는 라이터가 필요 없잖아 가스렌지 뭐 이런거 다 필요 없잖아 완전 편할 것 같아 어 전자렌지 예 전자렌지도 필요 없고 아 전자렌지 필요하구나 그냥 모든걸 입으로 다 데우면 돼 가스가 필요 없잖아 가스가 어 어 그냥 뭐 전 그 뭐야 아이 깜짝이야 불 부칠 때도 엄청 편할 것 같아 입에서 불 나오면 부럽다 너 어떻게 입에서 불 뿜을 수 있니 어 아 너 좀 알려주라 불 뿜는 방법을 아 어 진짜 진짜 불 올 것 같아 입에서 불을 뿜 불을 뿜을 수 있으면은 크으 어 사랑받을 것 같은데 어 완전 사랑받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네 어서오세요 키스는 어떻게 해 아이 그래 내가 말했잖아 아 입에서 불을 항상 뿜는게 아니고 얘처럼 그 자기가 원할때 어 원할때 불을 뿜어야지 맨날 불 뿜으면 입만 입만 벌리면 불 뿜으면 그게 그런 문제가 있지 어 네 어서오세요 느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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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저거 또 온다 저거 어어 어 얘들아 안녕 여까지 오니 어 얘들아 안녕 하하하 그 있잖아 그니까 입에서 맨날 그렇게 불을 뿜는거 그거는 그거지 엑스맨 보셨죠 엑스맨 엑스맨 보면은 그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애 있잖아 걔가 그렇잖아 걔는 이제 눈만 뜨면은 눈만 뜨면은 그냥 삥 하고 레이저가 나가잖아 하하하 어 나는 걔네 아니야 하하하 진짜 이 딱 그 딱 그 용 트름 하듯이 우리가 트름 하듯이 어 아 왜 튕기 그 아프리카가 좀 자주 튕깁니다 네 초반에만 그럴까요 초반에만 처음에 접속해서 처음에 그 좀 유지만 잘하면은 그대로 잘 됩니다 의외로 튕기는 사람이 많더라고 자아 지능을 40까지 올리고 제가 지능을 40까지 올린 이유는 마법을 쓰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드디어 이걸 쓸 수 있어 완벽한 마법 어딨어 아 이거 뭐 세 칸 다 필요해? 뭐 이리 많이 필요해 여덟 발밖에 안 되는데 자 그래도 써 보죠 어 추격자들 드디어 배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몇 빨리 나오는지 뿅 뿅 어 아냐아냐아냐 뿅 아 뭐야 꼴랑 3개야? 어? 꼴랑 꼴랑 3개야? 이거 뭐 이래? 도 tram 왜 이렇게 막 도와upid guild 그러면 이거 아닌데 어서 오세요 네 배우긴 배웠는데 꼴랑 3개야 아 절망인데 아 진흙을 그러면 얼마나 올려야돼? 아 예 퀵서비스 잘 받았습니다 수전증님 고마워요 잘 받았습니다 예 잘 볼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60까지 올려야돼? 환장하겠네 60을 올려야지 위에 몇발 생기는거야? 5발? 6발? 60까지는 좀 더 낸데? 지능을 무려 60까지 올려야돼? 아 5발이야 60 올리면? 와 그믄 스탯이 10마다 하나씩 올라가는거야? 1번 써보자고 뿅 써보고 타켓 잡으면 날라가 뭘까? 데미지는 좋다 데미지는 데미지는 인정합니다 데미지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거라고? 아무튼 감사합니다. 고맙게 잘 먹을게요. 수전자님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급하님 그리질리님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 가봅시다. 여기로 온 이유는 딴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그 뭐지? 그 요기 그 먼 핵 얻었잖아. 그 핵 얻으면은 저기 그 거미 잡은 장소 있잖아요. 거기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지? 그 빨간색 있었잖아. 그때 그 거미 잡을 때 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아니 그까 거기에 가면 이제 용의 기억이라고 해야 하나? 거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아우 어어? 어? 어? 우후우! 아! 아! 아이 농부들이 문제네 겁나 빠르네 으응! 어어! 어어! 아 예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으응! 아 안죽어 문덩이들이 한잔 먹고 우선 아! 아! 이 문덩이들 어어! 아야야야야야 아아 여기로 떨어지면 안 돼 자 우선 먹고 야 우리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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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! 잡겄드라! 무서워! 아이! 오지마! 오지말라고 인마! 어! 어허허허허 아 좋아요 결론은 안죽었어 어 중요한거는 안죽었습니다 제가 요게 요게 중요한거에요 쉽게 죽지 않쳐요 아이 깜짝이야 애들 그냥 무시하고 달려올게 안되네 엄청 많이 음 그 거미들은 좀 쉽게 잡는데 아이템이다 그 뭐야 농부 농부가 엄청 빨라 스피드가 농부 때문에 무서워서 오지마 좋아요 가봅시다 아 거미들은 햇빛 햇풋들 햇풀 예 햇풀 횃불 들면 안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옳아 안옳아 봅시다 어 봅시다 자 불 불 도 Saturday 똑같은데 똑같이 그러는데 도망다닌다고 오케이 야 내려와봐 한번 보자고 어 진짜네 ㅁㅣㅣㅣㅣㅣ 아 뭐야 USB başka 뭐야 이런 멍청한 것들 야 이 회뿌리 뭐가 무섭다고 네가 한 방 때리는게 더 아프겠다 회뿌리면 얼마나 아프다고 자 저리가 인마 난 농부나 잡을거야 인마 아예 농부는 회뿌리 안도망가네요